지난주 파티하고 처음 보는데 다 참석했었어요. 지난주에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주일이 됐는데 굉장히 많이 시간이 간 것 같죠? 요새 기원절이 지나고 천일국 3년 아버님 성화 3주기가 가까우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24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리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원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은 나이 따라 시간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10kg, 20대는 20kg, 30대 30kg, 우리 50대들은 50kg 이렇게 나이 따라 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10대, 20대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머 시간이 빨라요. 벌써 며칠이에요? 벌써 7월이에요? 기가 클 때하고 벌써 똑같은 시간은 24시간은 똑같죠? 근데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24시간을 사는데 24시간이 아닌 단축된 함축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펼치면 긴 시간인데 고무줄을 당기면 크잖아요? 딱 놓으면 오므로 들죠? 그런 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섬지적으로 0개, 6개가 하나 되는 시간은 1년이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똑딱 몇 초에서부터 깜빡하고 나이 들수록 깜짝하는 게 늦잖아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하루가 가고 1년이 간다.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다. 이거는 우리 축복과정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도 느끼냐? 우리 축복과정하고 삶이 같이 느껴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축복과정이에요.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귀 역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그 작품, 창조 목적의 이상 세계를 아담이아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오셔서 그걸 다 복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속도로를 하나님 앞에 직행할 수 있게끔 다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인류가 100년 사는 삶이 짧거든요. 그때 이탈되지 않고 반듯하게 갈 수 있게끔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닦아 놓는 기반이 아버님 성화 3주기를 중심하고 성화 3주기 아니라 기원절, 천일국, 천주평화통일국 그것이 출발되면서 천일국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본연의 세계가 천일국이에요. 그때 에덴 동산에 이뤄져야 할 세계가 천일국이었어요. 그거를 아버님이 성공하셔서 없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 창조 목적에 이상했던 세계가 천일국이에요. 천일국에 온 이름은 천주평화통일국이잖아요. 그 천주평화통일국의 실체를 이뤄오신 분이 참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천일국이 이뤄지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고속버스도 있고 일반 버스도 있고 열차도 무궁화도 있고 엑셀마을도 있고 KTX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급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으니까 알으니까 시간이 내가 오늘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거기서 한 시간 볼 일을 보고 서울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계산할 때 비행기 타고 갔다 오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KTX가 제일 빨라. 제일 빨라. KTX 빨리 가도 그것이 5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침에 갔다가 잠깐 일 보고 밤중에 돌아와서 저녁 약속을 한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사람은 갔다 왔다 하면 오전에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가를 볼 때 똑같은 사람이 부산에 가서 30분 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비행기 타고 그 계획적으로 그 시간 갔다가 일 보고 돌아오는 게 오전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최고 빠른 게 KTX야. 그걸 타고 간 사람은 일과가 저녁에 끝나. 그런데 하루 24시간에 살았던 시간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한나절에 끝나서 오후 시간을 따른 일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KTX 타고 갔다 온 사람은 하루 종일 일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창조 목적, 본연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아버님은 환경 창조에 의해서 초고속으로 창조 목적, 하늘이 원했던 천일국에 도착하게끔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마음이 통일된 사람, 하나된 사람일수록 시간을 단축돼서 산다. 단축.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오전에 일을 끝나고 오후에 딴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단축시켰다. 좀 어렵나요? 그렇게 단축시켜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천일국의 신체화된 세계예요. 그래서 지상 100년을 살지만 지상에서 200년, 300년, 사는 거 이상 사랑을 많이 채율해서 경험해서 연계해서 영원히 살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사람은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의 일이 끝났어. 그런데 KTX 타고 온 사람은 12시간이 걸렸어. 그러면 6시간의 일이 끝난 사람은 100년을 살았다 하면 12시간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은 6시간이 끝나고 12시간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그러면 12시간 걸린 사람이 100년 살았으면 똑같이 그러면 6시간 걸린 사람은 200년의 가치로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상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버님의 신앙을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은 하루를 12시간에 이렇게 부산 갔다 오는 걸 단축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까지도 모질라서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무궁화호 타거나 모르니까 옛날 같으면 마차를 타고 걸어갔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한양을 한 번 올라면요.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그러면 그게 몇백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모님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충북 보은인데 보은에서 서울을 와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서울까지 보은에서 직접 오는 버스가 없었어. 그때만 해도. 그래 청주를 나와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냥 만행버스. 부락부락을 다니면서 쉬엄쉬엄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놨거든요. 그거를 놓으면서 시간이 단축되고 물동량이 움직이니까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된 거예요. 그 도로가 생기기 전이니까 서울에 집에서 아침 먹고 떠나면 서울에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두 시간이면 와요. 보은서 서울까지 두 시간도 안 걸려요. 자가용가족 좀 빨리 기사 달리면은요. 한 시간 40분에 끊어요. 그러면 밤은 자고 열두 시간 이상 걸린 걸 두 시간에 걸려.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럼 내가 50살을 산다면 열두 시간 걸린 사람은 50살이야. 근데 두 시간 걸린 사람은 300년을 옛날로 따지면 300년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걸 맛있게 사는 거거든요. 작은 시간 짧은 시간에 경험하고 채율해서 산다. 그러면은 오전에 부산에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오후를 쓸데없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허위비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을 갔다 온 것만큼 또 목적성이 있게 다른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아버님 그러셨어. 사랑을 실천 궁행하는 일 사랑을 실천해 봐야 영인체가 큰다. 그래서 우리 목적은 영인체를 성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왜 사느냐 왜 공부해요 왜 밥 먹어요 왜 오늘 말씀 들으러 왔죠 사랑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뭐라 그럴까 먹기 위해서 영계의 제사는 사랑밖에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로 다 호흡을 해요? 우리가 육신 쓰고 사는 사람이 애기들 어릴 때 우리는 지금 코로다가 호흡을 하잖아요. 공기로다가 공기로 호흡을 하는데 어린아이수록 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주머니 속에서 살면서 호흡했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과학적으로 공부해 본 사람이 엄마 배꼽에 탯줄을 연결해서 입, 코, 귀가 필요 없이 물주머니 속에서 하나 입 같은 거 사용하지 않고 물 속에서 호흡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지금 저 뭐랄까 그거 투시?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다 보잖아요. 모니터로다가 애기가 노는 거 같은 거 초음파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음파가 나오기 전에 엄마들이 양수가 터진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속에서 살까? 왜? 자기가 경험한 거는 공기로 호흡하는 것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물속에가 싹 있어도 내가 5분 이상 3분 이상을 못 있는데 어떻게 열 달을 물속에서 살았을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참 옛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린 클 때 할머니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컸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세는 물속에서 사는데 할머니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물속에서 팔다리 수영은 다 하는데 이 탯질로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엄마 배꼽하고 아기 배꼽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가위 소독을 해서 잘라주면 응해 한다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 산소가 들어가는 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우리 할머니가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오빠들이 크면서 물었어요.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자꾸 뱃속에 엄마가 임신하니까 아기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부르니까 할머니 대답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설명 못할 엄마들 없죠? 설명 못하는 엄마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세계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의 가치가 위대한 것이 삼시대를 삼세계를 사시면서 물속에서 호흡하고 공기 중에 호흡하고 사랑으로 호흡한다. 이것만 배운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에서 영계의 호흡기관은 사랑이다. 이 결론을 못 내리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예수님도 영계에서 사랑으로 호흡한다. 사랑을 거기서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지상에서 사랑을 준비한 것만큼 가서 호흡한다. 그러면 공기가 없으면 산소호흡기를 매야 되고 우리가 고산지대 고산지대 가면 산소호흡기 폐활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산소호흡기가 있어야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계에 갔을 때 내가 사랑에 적음해 놓은 사랑을 채율했던 저축이 없으면 사랑에 보따리가 없으면 호흡이 곤란하다. 이거를 느껴야 되거든요. 그것을 가르쳐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아버님께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같이 육신 쓰고 살죠. 살면서 그런 가치적인 것을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그걸 우리가 채율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세까지 연계까지 준비시켜주셨던 부모님 그거는요 철학자들이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요 다 감동을 받아요. 학자들이든 박사들이든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입증된 겁니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아 사랑으로 살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기원절 실체 천일국이 천일국은 창조 이상 세계에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실체 천일국의 출발은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날 그래서 부모님이나 모든 인류가 실체 천일국이 이뤄져야 연계에도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구상만 가지고 설계도만 가지고 실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일국에 이상과 설계도는 있었는데 땅에서 그게 경험된 사람들이 와서 천일국 문을 열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체 천일국이 아버님께서 몇 날 남았냐 며칠 남았냐 며칠 남았냐 아버님은 며칠 며칠 아니라 6천년 지질학적으로는 70억 만 년 이상을 뒤엎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천일국을 출발할 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게 2013년 1월 13일인데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요? 원래 아담의아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장하면서 천일국으로 직행하는 거잖아요. 성장하면서 사랑을 경험해서 그대로 마음이 느낀 대로 몸이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귀 과정에 근데 타락해서 우리가 이제 복귀 과정에 가잖아요. 근데 아버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아버님은 마음이 느끼시면 행동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만가지 생각이 많은지 그게 내가 타락의 후손이라는 걸 여러분들 괴로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교사들 사모님 말씀이 어렵다. 책임이 너무 무겁다. 말씀을 들으면 책임을 못할 거니까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고 무거워서 안 듣고 연계갈 자신이 있으면 안 들어도 좋죠. 근데 안 들었지만 시간은 가서 연계갈 시간은 자꾸 만화에 연계가야 할 선이 백미터예요. 백미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13년 1월 13일부터 땡 하고 실체 천유국이 출발돼서 시간은 가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90, 80, 70 좁혀지고 있잖아요. 좁혀지고 있는데 백미터 시점에서 연계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준비를 해가지고 간 사람은 자유로운데 책임이 무겁고 힘들다 그래서 안 듣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재림 부활해야 돼요. 연계에서는 성장이 안 돼요. 그리고 백으로 통하는 데가 아니고 누구 안다 그래서 부부지간을 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심정세계 심정의 사랑의 세계에서 부부와 아들딸 조상관계 그거는 같이 넘어갈 수 있어요. 언제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 청평가서 많이 듣지만 후손들이 특별한 날 특별정성을 드린다 그 조건이 됐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 쓴 사람이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끝냅시다. 뭐를 천일국을 이루도록 천일국 백성이 되도록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나오잖아요. 그걸 근데 육신이 있을 때 끝내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안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천이 늦어도 들은 사람은 만약에 열 개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한 개, 두 개는 실천해요. 근데 한나도 안 들은 사람은요. 한 개도 실천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아들, 딸도요. 야단치지 않고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열 번, 백 번 하면 건들다가도 한두 번은 안 건드려요. 근데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 가서 무조건 잡아요. 어제 그저께 그 동물의 왕국 그걸 보다 보니까 문어인데 문어가 이렇게 점이 있는 문어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 원형 파란색 원형 무늬가 있는 문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그 분한테 물리면 30분 이내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독성을 가져있어요. 문어가 초록색인데 이게 보랏빛인가요? 남색빛 무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문어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문어니까 식물학자들이 어? 근데 그게 많지가 않죠. 열대지방 되게 독을 가진 것들은 열대지방에 많아요. 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정이 많고 착한 이유 아버님은 전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피부가 감았다. 그건 아버님은 환경이라고 하셨어요. 환경. 그래 환경 창조가 잘 돼 있어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유순해요. 초식 동물이 유순하잖아요. 고기를 먹고 사는 것들이 사나워요. 열대지방은 잠을 못 자요. 뜨겁고 겨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이 많아요. 내가 브라질에 갔을 때 조그란 실잠자리 인데요. 남색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실잠자리가 날개가 남색이고 하늘하늘하고 몸통은 보랏빛이 나는게 너무 실잠자리가 예쁜 거야. 한국 생각하고 잡았어. 근데 이렇게 꼬리를 잡으면 이렇게 툭 툭 물잖아요. 거기 물어봤자 한국에서는 표시도 안 나. 그때 그 잠자리를 많이 잡아봤잖아요. 그 생각을 잡았는데 물더라고요. 근데 고이트나 이렇게 벗어.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고이트나 이렇게 벗어요. 내가 브라질 갔을 때 식당에서 아버님 식사 준비를 시간 날 때마다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갖다 드리니까 뭐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실잠자리를 잡았더니 한국 생각하고 그러면서 무지해서 고생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여기 거는 조그만 방앗개비 하나라도 조그만 개미 한 마리라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잠을 못 자서 다 독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사상범 감옥에서도 사상범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제일 큰 고문이에요.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근데 열대지방이니까 더운 날만 맨날 계속되니까 잠깐 그늘이 있다 하더라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0도 기온이 오르는 데 가서 한 달만 살아봐. 그러면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아주 예민해져. 근데 그게 이제 적응이 돼서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예민해지니까 모든 동물들도 그렇게 해서 예민해진 거예요. 그 문어가 물으면 30분 이내에 빨리 치료를 해야지 직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독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창조.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창조에 지상에 사는 삶 동안에 인격이 완성돼서 내가 알아서 알아서 대처할 줄 알고 10개 들어서 한 개라도 실천하는 사람하고 한 개도 안 듣고 실천 안 한 사람하고 그러면 돌아섰을 때 영계의 내 마음에 영인체에 저축된 사랑주머니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 영인체에 그람수 우리 육신에도 심장, 폐 뭐 이런 거지만 다 그람수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사랑주머니에 그람수도 다 비슷하게 창조가 돼있을 때 거기다가 자꾸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 이빨 채워서 영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도 못 채운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안 듣고서 영계가는 사랑주머니가 저축이 된다면 안 들어도 좋죠. 부담스럽지만 실천을 내가 50%밖에 못하고 30%밖에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은 자꾸 들으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5만 가지 생각을 2만 5천 한 가지 선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살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악의 생각을 3만 가지 이상 해요. 선한 생각 2만 가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축복 과정은 2만 5천 한 가지라도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축복 과정이에요. 아버님이 여러분들 복귀섭리를 말씀하실 때 아버님이 쌍합 십승일 555 그죠? 5수를 넘기가 어려웠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십수가 안착 규일술이잖아요. 근데 십수의 5수가 50%예요. 그래서 50%의 악주권으로 왔던 것을 마지막에 4.9가 됐을 때 4.5678 올라갈 때요. 사탄이가 팔아 그랬대요. 5분 응선만 넘어쳐서 5.1 되면 하늘이 주관해버리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그래 아버님이 쌍합 십승일 555를 내가 찾아왔다. 그건 5.1로 넘거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엄청 잔치하시고 되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서 십수를 따질 때 아버님께서는 5만 올라가면 5.1부터는 내리막길이다 그러셔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 내리막길은 없죠. 자꾸 올라가는 거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응? 5.1만 되면 하나님이 함께 끌어주시니까 내리막길같이 쉽고 우리가 복귀섭리를 완료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5까지 올라가는 게 탕관 복귀섭리의 아버님은요. 살얼음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올라갈 때 그걸 못 올라갈 때 5.9 아니 4.9 됐을 때 제일 힘들고 무거웠대요. 그래서 5.5 상합십승일을 승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잔치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러니까 들었던 거에 5 5가지 5.1이라도 실천을 해서 나를 자꾸 선화시키게끔 실천하는 삶을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마음이 응? 지금 뭐 봉사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한복을 입고 청소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나도 한번 입고 봉사하고 싶다.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용기가 어때요? 4.9 4.5 4.5는 하고 싶다 까지 생각을 했어. 에이 뭘 해. 누가 뭐 내가 언제부터 했다고? 어떤 언니가 나 입은 거 보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언제 안 하던 언니가 변했네? 이제 괜히 그 4.5까지 올라온 생각을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막 뭐가 어떻게 하겠지? 뭐가 어떻게 하지? 긍정적인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게 막 올라와. 4.5까지 올라왔는데 부정적인 거는 6 6이에요. 6 4%가 올라와 있다면 부정적인 게 6%가 있잖아. 그것이 막 나를 덮치는 거야. 그러면 에이 말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5 4.5에서 5 에이 누가 뭐라든 나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5.1을 딱 넘어서 입죠. 그러면 그때는 그 5 이상 붙잡았던 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 번뇌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나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바라보거나 뭐 그럴 사람도 없는데 괜히 고민했네. 오직 기쁘고 아름답다. 인사하면서 행복해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험 그거를 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채율을 해봐야 아 이랬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낚칠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4.9까지 집을 져놓고 5.1한테 져가지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4.9일 때 있잖아요. 다 올라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아파트로 얘기하면 10층이 있어. 그러면 5층까지 올라가. 아니면 6층, 7층, 8층 은 쉽대요. 근데 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아 남은 5층은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하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4층까지 올라오면 뭐라는지 앞으로 6층이 남았어? 올라가지 말고 뒤로 내려가지 나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복귀 섭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선을 사랑을 실천하는데 5까지 올라가야 내려가도 5층 올라가도 5층 그러면 어차피 가야지 하고 한 발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4층 한 계단 올라가면 5층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힘들다고 4층 투잖아요. 그러면 그 0.1 차이인데 계산하는 거야. 올라가 말아 올라가 말아 그래서 실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예를 아파트 올라가는 거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 걸 얘기하지만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4.9 올라가는 힘이나 0.1 5까지 올라가는 힘이 같다고 하셨어요. 뭔 말인 줄 알아요? 사탄이가 4.9에 몇 프로? 6.1이 와서 붙어있어. 그죠? 5가 되면 5,5야. 그러면 하나님도 사탄도 다 손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야. 내가 5.1만 되버리면 그래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채율하는 신앙 그렇게 느낌을 했을 때 실천한다는 거 그래서 실천궁예 아버님 말씀이 네네들이 영계를 알고 처음엔 하나님을 알고 영계를 알고 왜 사는가를 알면 참사랑을 실천궁예 했을 때 영인체가 크는 거예요. 안다는 걸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무지는 사망이야. 몰라서 못했습니다는 기원절 실체천일국이 실천되기 전까지는 몰라서 못했습니다가 통했어요. 근데 실체천일국이 실행된 2013년 1월 13일 이후는 몰라서 못했습니다는 탕감이 따라요. 무지는 사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천궁까지 올라갔다 포기하고 떨어지면요 사측만큼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길에 출발해서 신앙을 하다가 스스로 누구 때문에 상처입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본은 자기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나 때문인 걸 알으면 사탄이는 안 붙어. 근데 항상 떨어진 사람 하는 얘기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이유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해 버려요. 야 망우리 아버님이 통일산업이 있을 때 청파동에서 통일산업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맛이 있어서 다녔다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도로가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외곽지대로 안 나라고 구리를 가려면 망우리 공동모지 교계를 넘어가야 구리를 갔어요. 그때는 이렇게 순환도로 같은 게 없었어요. 50년대에 그 길밖에 없었어. 그래서 공동묘지를 지나야 수택일을 갔어요. 교문일을. 그럼 아버님이 경동묘지 갔다 하면서 야 공동묘지에 그 많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아버님이 아버님 연결을 보시니까 묘묘묘묘 하다 가서 물어보면 이유없이 제가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아니면 후손과 조상들 덕분에 잘 살다가 때가 돼서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걸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아버님 말씀에 깍걸 깍걸이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예요. 잘할 걸 왜 그랬을까 죽은 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님을 만나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지예요. 무지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맞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우리 한반도에 아버님의 천일국 실제 천일국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재물의 길과 모든 복귀 노정에 희생된 이것은 부모님 하나 부모님 가정 참부모의 현연 실제 천일국의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부모님만 나타나면 인류 역사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타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익과 우익 인류 역사의 26개 문명권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개 주의로 지금 인류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좌익과 우익이다. 그러면 부익사상 부모 주의가 나타나면 해결된다. 그래서 아버님은 아까 누가 천지 천주 천지인 참부모 경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천주부모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천지부모는 지상의 참부모 근데 천주부모와 천지부모가 하나가 돼서 합덕일체화 되신 것이 천지인 참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천지인 참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고 부를 때 천지인 참부모님이에요. 천주 천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무형의 하나님과 실체 참부모가 합성일체화 돼서 이루신 부모가 천지인 참부모예요. 여러분들이 천지인 참부모님 하나만 가지고서도 내가 몇 시간을 설교할 수 있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감히 불러볼 수 없는 말들이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천지부모는 많이 얘기해요. 원불교나 그런 데서 천지부모 얘기하죠. 천지부모 없죠.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사상 원불교 대중교 그런데 천지인 사상은 있지만 그건 사상이에요. 그 실체 하늘과 땅과 순간 사람 만물과 천지인의 원리로 창조됐다는 것만 얘기하죠. 실체 천지인 참부모가 승리했다는 것 이건 여러분들이 천지인 참부모님을 승리하신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감사해도 감사해도 감사 못할 그 이름 하나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평생 감사해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건 감사 다 못하고 죽죠. 그렇게 귀한 가지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다 승리해서 해놓으셨는데 몰랐다. 그거는 실체 천일극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아버님께서 실체 천일극이 이를 때 지금 여러분들이 천지인 참부모는 하늘과 땅의 혼연일체 합성 일체화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영계에 계시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든 합덕 일체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을 보시면 부모님 아버님이 보이고 영계 아버님을 생각하면 어머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체화 일체화 그래서 천지인 참부모 앞에 어머님께서 우리가 실체 천일극 기원절을 선포할 때 기원절 성주 다 했잖아요. 또 성주를 마시느냐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또 뭐하러 성주를 우리 한 번 마셨는데 또 마시느냐고 안 마신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마신 성주 축복받을 때 중생 부활 영생 3대 3번 축복받는다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요. 중생식은 여러분들 축복식 때 부활식은 입적축복 영생식 기원절 축복이에요. 그래 기원절 축복 때 여러분들 일생 일대에 축복받을 때보다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해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알아요? 기원절 축복 때 드레스 입은 거 생각나요? 여러분들 개체가 아니에요. 실체 천일국의 축복식 영생식에 참여한 거예요. 드레스 입고 최고 아름답게 가치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실체 천일국 축복식에 참석을 했느냐 무지하지 않은 사람 몸과 마음이 하나 된 사람 그래서 무지했던 거 하늘과 관계 없었던 거 하물며 여러분들 중생식에 맛있던 성주와 게임이 안 돼요. 하물며 축복받고 탈선한 죄까지도 용서하는 성주식이었어요. 원인 무역 완전 백지화 시킨다. 그때부터 출발이다. 그러고 아버님께서 36가정인데 36가정을 포기하고 나가서 다른 여자 얻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버님이 축복한 것만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사는 건 아버지와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관계 없는 건 역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축복과정의 삶은 참사랑과 연결된 삶이 아버지와 관계된 역사예요. 그 얘기는 연계에 갔을 때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건 참사랑을 실천한 것만 이에요. 불륜하게 살고 불신하고 살고 불평불만 했던 거는 내가 탕감받고 탕감조건 세우고 누구하고 계산해야 돼요? 하늘과 계산이 아니에요. 사탄과 계산해야 돼요. 불평불만 했던 거는 사탄이가 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사탄이가 내 자식이다 하고 가지고 있어. 그래 내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끝내야 하늘 혈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 지금 성화 3주년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번에도 여러분들 얘기했죠. 기원절 이후에 잘못 살았던 거 기원절 후에 계산이 제대로 안 된 거는 빨리 계산하셔야 된다고 기원절 저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미 아버님이 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대신 우리 아들 딸들이 잘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아버지 이 아들을 그들이 잘못된 뭐가 있거들랑 이 아들에게 대가를 그래서 아버님이 다 계산하셨어요. 사탄에게 다 줬어요. 칠사부활 감옥까지 가시면서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값비싸게 사온 거예요. 아버님이 고생하셔서 목숨까지도 담보로 내주고 고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는 아버님 말씀이 분명히 나와요. 이제 기원절 이후에 잘못 되는 거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사는 것은 너와 네 종족이 책임을 진다. 그게 기원절 선포하셨어요. 그게 기원절 이후에 삶은 나와 우리 종족이 책임 라는 얘기는 내가 원리적으로 사랑하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죠.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불신하고 무제한 가운데 떨어져서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사탄이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탄하고 계산할 수 있는 걸 다 계산해 주셨는데 왜 원리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탄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사탄이가 하나도 없게 계산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생활원리를 더 강화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너무 의외로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고 예배나 내가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면서 내가 기본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단지 래도 조금씩 돌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말하지 말고 그때 긍정적인 표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애가 속을 썩이고 미워해요. 그러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속상해.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가장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엄마가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끌어안고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는 안죠. 그 얘기는 우리 집에 사탄을 불러들여서 지금 하늘 주머니 사탄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하늘 주머니 사랑을 저축하는 게 아니고 사탄을 불러들여서 사탄 주머니를 자꾸 높여가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연계 갈 시간은 와. 그럼 연계 가서 내가 사탄 주머니를 불꽈어놓은 것을 우리가 사랑 심정 혈통 참 생명 참 생명 참 사랑 참 혈통 있잖아요. 그거는요 나와 종족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렇게 악을 많이 번식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후손들이 고통받아요. 근데 기원절 전에 조상들이 많은 죄를 져놓고 갔다 계산할 게 없어요. 아버님이 다 계산해 주셨어요. 기원절 축복식으로 전 축복 과정은 전세계 축복 과정은 똑같이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막 나요. 아버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차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 수평선상에서 하나님만이 상대하게 5.1로 축복해 주셨는데 왜 4.9 4.8 내리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요번에 사건 아까 기도할 때도 나오는데요. 아버님이 2013년부터 왜 천일국 실체 천일국이 출발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미 넘으셨어요. 5분응선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쌍합십승을 승리선포를 하셨는데 축복 과정은 참부모님만 보고 가면 뭐라고 했어요. 100미터 계주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70미터 80미터 달리면 옆에 볼 필요 없다고 사모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닭꼬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걸어가니까 문제예요. 달리기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걸어가면서 간만 보고 가면 또 문제가 없어. 근데 계속 옆 쳐다보다가요. 앞으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를 놓쳐버려. 옆으로 따라갔다가 격길로 가버려서 목적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기원절에 똑같이 출발했는데 지금 똑같이 부활되고 똑같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들이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뭐 성형을 해서 예뻐지는 거 아니에요. 만몸이 통일되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양심에 가책이 없죠. 그러면 기뻐요. 육신이 좀 피곤해도 금방 극복이 돼요. 그러고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향기가 나요.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우리가 왜 아버님 집회에 가면 일찍 끝나면 아쉬워. 아버님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좋겠어. 사랑의 힘이 강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안 피곤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애기들이 속 썩이지 않고 기쁨을 주는 아이 7살 전에 효도는 다 끝나지만 그때까지 지금 5살 되면 아기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안 밉죠. 그런데 대학교 정도 가서 자기 주관이 생겨서 대화가 안 되면 1시간 앉아있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시간이 벌써 갔어? 그게 천일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새 카톡에 문자들이 많이 오죠? 바로 삭제하세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5만 가지 생각을 3만 가지로 흘려버릴 시간이 없어요. 내 인생 100m 100살 살아야 할 때 벌써 나는 50m를 통과했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그런데 거기다 시간을 소비할 악의 보따리를 내가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어떤 사람은 저한테 사모님 누가 누가 오나 제가 가보면 안 될까요? 그 그 사탄 주머니에 이렇게 늙어놓으면 내가 그럼 갔다 오세요. 그럼 사모님도 사모님 주머니에 악을 늙으란 말이야? 길이 아닌 곳에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아니다 생각했을 때는 36가정 이탈돼서 다른 여자를 젊은 여자 얻어서 살고 있는데 걔를 데리고 와라. 나는 여기 본부인하고 축복해서 아들딸 낳은 거 그거는 나와 관계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탄섭 안 하셔요. 여기 가정이 있다. 이것만 강조하셨어요. 둘이 축복식에 기원절 축복식에 들어오게 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왜 가만히 내 노선을 가면은 그 똥 같은 걸 안 묻히는데 왜 쓰레기 청소를 하루가 발 디디고 그거 봐서 뿌라스댈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지금 강의하는 사람 그 강의 다 엉터리에요. 동시성 하나도 안 맞아요. 옷을 그렇게 잘 갖다 붙이는데 그거 붙인다 하더라도 하늘 역사는 아니에요. 왜? 동시성 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원리를 알면 그래서 사모님이 처음에 여기 천복궁 발령을 받고 아버님 앞에 왜 천복궁 가야 됩니까? 그럴 때 내가 나무를 심으면서 막 흔들으라고 보여줬다 그랬죠? 흔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남아질 열매 그리고 100미터 개주를 4킬로 이상 8킬로를 뛰게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방향이에요. 지금 살아보니까 아 이래서 아버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셨구나 천복궁은 이게 절대 필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력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사역자예요. 3번 스피치 7곡지인데 그거 다 외웠어요? 그런 거 읽어볼 시간이면 3번 스피치를 읽어보세요. 왜? 원리만이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읽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3번 스피치 여러분들이 기원절에 입적할 때 그때 며칠 축복 원리 수련받았어요. 본체론 교육 30일 받고 각 교회에서 21일에 해당되는 일주일 수련을 다 받아야 기원절 축복식에 들어갔어요. 원리화 돼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원리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니냐 교구장님이랑 사모님이 괴로운 것이 그거였어요. 대전에서 시켜보고 강동서도 시켜봤지만 3분 원리책 보자고 하면 두꺼우니까 안 봐. 그 3분 동안 그 3분 스피치 빼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구장님이 40년 동안 원리 강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액기스를 빼낸 거예요. 질문법으로. 그걸 끝나고 10분 스피치까지 가죠. 그러면 교구장님이 피드백을 해서 어떻게 대안하라. 3분 스피치 전도활동 좀 있으면 내보내지만 노방전도 그러면서 기성교인을 만나게 해요. 일반 성경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 만나게 아니에요. 그럼 기성교인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원리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만능의 키잖아요. 역대 모든 종교의 미해결 궁금한 거 그게 원리 안에 키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것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하나 말할 줄을 몰라요. 기성교인 만났는데 요새 카툭에도 올려두고 기성교인을 만났는데 통일교회는 성경을 안 보잖아. 성경까지 얘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쫄아. 여러분들 원리 안에 있는 성경 지금 3분 스피치에 만두 성경이 49절이 넘어요. 그것만 완벽하게 해도 기성교인 만나면 쫄지 않아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성교인들이 놀래요. 아버님같이 액기스로 원리강론에 있는 성구를 기성교인들은 안 배웠어요. 전체 역사를 보실 줄 알기 때문에 아버님은 딱딱딱딱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키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 기성교인들이 많이 전도되는 거예요. 전단지만 보고 지난주에도 8명이 세미나에 왔대요. 대전은 그러고 지금 15명 정도 예배 참석하는 이게 다 기성교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으면 기성교인들이 오자마자 11조예요. 그게 정석이에요. 우리 원리는 기성교인 세계기독교 통일교회 기독교가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계기독교 통일교회 를 세운 거여서 통일교회라는 게 나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섭리를 볼 때 기독교가 신부정교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들이 이대사건으로 해서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버님이 세례요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야라는 걸 선포 못하고 종의 종으로 세례요한 자리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똑같은 노정을 40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받아들일 곳은 신부정교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는 무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통일교회 말씀을 제일 맛있게 먹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벙어리가 돼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사람만 믿는다.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우리같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데 유튜브나 그런 거 볼 시간 있으시면 3분 스피치에 오세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100미터 달리고 있는데 70미터 80미터 옆에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이상 이하도 말 못하는 이유가 악의 역사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구장님이 왜 나쁘다고 비판해 주지 않느냐 교구장님이 악까지 관여해요? 그건 우리와 관계 없어요. 천일구 백성 하고는 차탄 역사는 우리는 하늘 역사만 선포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늘 역사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백세 백미터를 달린다 할 때 백세를 볼 때 미터를 볼 때 오십세 거의 다 넘었잖아요. 반이 넘어서 달리고 있는데 왜 사탄 붙잡고서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대항을 대항을 하고 상대 기준을 너 왜 일하니 뭐 일어나고 상대 기준을 하면 하나님이 타락 행위를 간섭지 않으신 이유 창조성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복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면 자폭해요. 아닌 걸 알고 깨달고 회귀하고 언제? 끝날에 늦게 돌아오겠죠. 그래 내비두는 거예요. 자꾸 보고 궁금하다 뭐다 뭐다 원리공부 안하고 산부수 빚지 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은 또 그런 말씀은 잘해. 어떻게 천복궁의 악의 기운이 강해요? 나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어요. 대전은 더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러 들어왔다가 아무도 상대 기준을 안 다 스스로 도망가버려요. 아무도 못 살아남죠. 그런데 여기는 상대 기준을 해주니까 여기 저기서 하물며 훈득해 끝나고 왜 교구장님이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까지 해요. 그게 하늘의 소리예요? 아니죠. 자기가 몸 마음이 통일된 사람이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어머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니네들이 형진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형진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 이상열 회장 보고 이상열 교구장 하던 분이 지금 한국 대표 아니에요? 빨리 형진님 말씀에서 손을 떼고 형진님을 팔아먹고 그것을 형진님을 팔아서 네 기반을 닦지 말고 와서 40일 수련 받고 축복가정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가정 자리까지 없애버린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모자지간에 사탄이가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던 형진님과 어머님이 시대가 되면 해결하실 것이지 왜 우리가 가인권이 이러고 저러고 콩나라 판나라 왜 관여를 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거기 축복받으러 오라고? 천지인 참보모 실체 천일국 시대가 어떻게 도래됐나 역사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길은 지금은 출발점이 똑같지만 원리를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듣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 분위기를 자꾸 바꿔가고 설 때 그쪽이 힘이 빠지게 하는 거는요 상대 기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수수작용 원리를 배웠죠? 상대 기준이 조성돼서 힘을 주고 받아야 힘이 나와요. 주지 않고 받지도 않고 몰라라 하면 어때요? 혼자 떠들다 떠들다 애기들도요 얼마나 수수작용법으로 보면은요 땡깍 놓는 애기 있어요. 그러면은 울래? 알래? 뭐 때문에 그러는데 자꾸 엄마가 말을 걸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자꾸 가요. 울던 말던 엄마 일만 하는 거예요. 내리두고 그러면은 엄마 엄마 울다가 엄마 엄마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엄마가 아무 대꾸도 없건 그럼요 스스로 포기하고 따라와요. 근데 그 시간이 짧죠. 근데 우선 안타깝다고 엄마가 자꾸 치근치근해 주죠. 그럼 오늘 시간이 길어져서 애 승격만 버려요. 시장을 갖다 떼쓰는 아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잊어먹을까봐 엄마가 애 같아가지고 그래도 다 따라와요. 엄마 끝이 안 보일 것 같으면요. 안 간다고 드러누어 있다가도요. 엄마가 모른 척하고 가면요. 아이 글쓰고 따라와요. 근데 수소작용을 해주면 힘이 있거든. 힘이 믿는 힘이 있으니까 덧대기를 쓰는 거야. 힘이 떨어져야 따라오지. 그러니까 그쪽에도 상대기준을 조성한다는 제체는 내가 악을 벌써 주고받을 수 있는 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나는 보지 마라. 감당할 수 있으면 보고. 우리 지도자는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걸 보고 질문이 오니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지도자도 흔들린다. 그러면 보면 안 돼요.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혀. 여러분들 섬리적 동시성이다. 아담 노아가 아담 가정에서 책임을 다했으면 복귀 섬리 역사가 안 나와요. 아담이 책임 못 되고 아브라함이 책임 못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거는 아브라함이 책임을 다했으면 이삭 야곱 3대까지 안 가요. 아브라함이 비둘기 사탄분립하는 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3대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 형지님이 아버님 노정을 따라서 동시성으로 걷고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면 아버님을 메시아로 믿고 참부모로 믿는데요. 그러면 형지님이 왜 동시성을 가요. 아버님이 이미 다 역사는 종결 지었는데 이해가 돼요? 아버님을 실패한 아버지 책임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동시성 이라는 거는 책임이 완료되면 끝나는 거예요. 복귀 섭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 실패하니까 똑같이 창조 목적을 이루기 해서 동시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적 동시성이 왜 이루어져요? 창조 목적이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역사를 두고 이루어져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실체 천일곱 기반으로 창조 목적을 완료 하셨어요. 섭리적 동시성 은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동시성 으로 설명하는데 참 은혜롭디야. 내 아버지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은혜로워요? 응? 분통이 터지지. 이거 원리를 몰라도 완전 사탄 작전이네? 아버지를 존경해? 내 아버지를 실패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시성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볼수록 화가 나는 거니까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감당이 안 되면 이제 무지하니까 다만 그렇다고 정제하진 않아요. 그건 하늘이 할 일이고 자기가 받을 업보기 때문에 정제하진 않지만 우리가 괜히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나 지로는 상대하지 말고 가자. 근데 식구들이 어리니까 상대하고 있어서 어떡하느냐? 교구장이면 그래도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철 없는 것들 기원절 축복은 받아놓고서 응? 여러분들이 답답하죠. 그러면 하늘과의 나와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응? 뭐랄까 자기마다 하나님과의 채율된 신앙 어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 채율된 신앙 그 경험이 재산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하늘을 만났던 기준 신앙의 동기에 재산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재산이 지금부터 없는 사람은 희생봉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 있어도 정성이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일을 반복해도 지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정성이에요. 그래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앞으로 지금이 7월 달이잖아요. 7월 첫 주부터 내가 12월 말까지는 일요일 날 와서 어느 자리에서 한복을 입고 안내를 하겠다.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실천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연계를 안다는 것은 실천을 해서 채율이 돼야 연계가 역사예요.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 앓은 사람은요. 기억이 없어요. 그건 연계 역사를 안 해요. 연계 역사는 실천을 했을 때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할 때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6개월간 어떤 애써도 어떤 한복을 입고 내가 안내를 어디 사겠다. 그러면 한두 달 지날 때 무슨 신랑이 멀쩡하니 안 그러던 사람이며 부모가 오라든가 무슨 일이 생겨요. 애가 무슨 일을 하든가 그럴 때는 목숨 걸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연계가 합작 역사를 해요. 그러면 안 풀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다 집안이 풀려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경험해야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아는 시대가 아니에요. 실체 전일국이에요. 나와 하늘과의 그런 약속의 채율이 있어야 돼요. 아버님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16세에 며쩡산에서 부활절을 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천사가 손을 잡고 가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줬대요.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천사가 아버님이 예수님이나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천사가 왔대요. 천사가 와서 며쩡산에 기도할 때 천국을 보여줬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대요. 천사가 보여줬는데 그러는데 그러고 천사가 그 천국을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난데 하나님에게로 들고 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갔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 사랑하는 아들딸을 잃고 하나님이 활동할 수 없게 사탄이가 완전히 골방에 가뒀다고 그랬잖아요. 뒷방 늙은이 같이 완전 골방에 가둬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 없게끔 그렇게 가둬놓고 철장 가운데 가둬놓고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뭐랄까 손발이나 뭐나 울고 불고해서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너무 처절하게 불쌍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은 기독교 반사도 하시고 기독교 신앙을 하고 계셨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잖아요. 저렇게 비참하게 처절한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천국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그렇게 해주시고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골방의 창조주로서의 아무 권능도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을 실감화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저게 우리 부모 오고 저게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영계 천국을 보여줬으니까 영계도 정확히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아버님 영계를 정확히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는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연굴복이고 자연굴복이고 참사랑을 실천 궁행디가 해서 이 주권을 뺏어 와다오 나를 해방시켜다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버님을 기대했겠어요? 그렇게 서명해를 그러시고 우셨겠지.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 아버님은 언제? 16세 때. 그렇게 영계 천국과 하나님의 그 서러운 걸 한 번 만났지만 너무 채우를 하고 너무 깊게 인식이 되시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라고 기도할 수 없었다. 왜? 나 이 형경보다 하나님은 더 비참했으니까 그래 그 초심 그것을 잃지 않고 어떤 어려운 시험과 어떤 고난 목숨을 알아가는 고문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편했다 이거예요. 그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버님은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힘들을 어떻게 극복했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어려운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그런 경험적인 채율된 체험의 삶이 있어야 신앙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 아버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해방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고문을 받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해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계에서 함께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흥랑 감옥에서 내리면 불려나가서 아버님 사형이요. 그런데 유엔이 폭격을 가해가지고 사방 몇 킬로 이내에 아버님 옆에 있던 사람 다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불변하고 하나님과 연계를 알고 같이 맺었던 약속 변함이 없이 실천하시니까 연계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과정의 삶에 왜 연계에 도움이 없냐. 왜 하는 일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불변하는 심정으로 그런 초심에 그런 약속을 실천 궁행하는 삶이 없었으면 연계가 함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실체 천일국 백성이면 다 그렇게 산다면 어머님 저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참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들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첫 천성경 첫 페이지 23페이지에 나와요. 선생님은 일찍이 오랜 기도와 명상의 생활에서 실존하는 하나님과 드디어 상봉하여 절대 진리를 전수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천성경 첫 소절이에요. 오랜 기도와 하나님을 기도 속에서 천사가 들고 와서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더니 귀찮아. 부모 자식간의 인연으로 내 부모인 걸 알아서 16세 어린 나이에 받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얼마나 결심이 있었겠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바라보시는 눈빛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빛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느끼면 몸으로 알고 실천공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정지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율적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확정 짓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지의 그것을 여러분들 느끼고 알았다 해서 끝나면 연계역사 없어요. 채율할 수 있게끔 그건 실천공행 무엇으로? 참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꿔요. 꿈에 어? 여기도 꿈꾸는 사람 많이 있대. 어? 꿈꿀 때 어? 사모님도 그래요. 아 이번에 어머님이 어디가 계셨다. 그러니까 천일국 이번에 이제 기원절 3년 맞을 때예요. 어? 기원절 3년을 맞기 전에 이제 1년 계획을 카렌다를 놓고 세우잖아요. 아 기원절 3년이 오는데 어머님이 기원절 부모님은 기원절 3년이 오시면 무엇이 필요하실까?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아버님과 더불어 기쁘게 해드릴까? 그 생각을 하는데 어 그때 아 그것도 오래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래갖고서 잤는데 어 느낌 느낌이었죠. 아 부모님 뭐를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 혼자보다 대전에 있을 때니까 대전 식구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저 선교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 기원절 3년에 부모님께 그러다 보니까 어 부모님 그날 기원절 3주년 첫날 입으시려 옷을 해드리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와도 어머님 옷이 뭐 1,200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유 돈도 없는데 하고 안 할 수 있죠. 근데 선교사들의 삶이 뻔하잖아요. 부자가 별로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정성껏 어 같이 힘을 모읍시다. 근데 13수잖아요. 13수 천일국 수는 13수예요. 12수의 13수죠. 여러분들 130만원 13만원 기원절 맞으면 헌금하잖아요. 천일국의 기본 수의 출발이 13수예요. 그래서 13수로 해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서 정성껏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40가정이 넘죠. 선교사가 지방교회니까 50가정 됐나 45가정 그렇게 됐는데 600정도 안 됐죠. 그러니까 다 모았는데 그래도 엄청 많이 모한 거죠. 부자가 없으니까 그래도 참 정성껏 부모님 평생 한다고 정성껏 했어요. 그러면 13수로 볼 때 50%도 안 돼. 그렇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이미 느낌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두 달 사은비 합치면 된다. 하자. 그러고 이제 재직해서 거기는 모심의 헌금이 헌금이 있어요. 재직해서 1년에 300만 300만 원까지 모심 헌금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모심의 헌금으로 재직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합치고 그래도 많이 4,500 정도 부족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자. 근데 불모 죽을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첫 아버님이 어머님이 기원절 날 하나님 날이죠. 기원절이 하나님 날이잖아요. 참부모 탄신 일 기원절 하나님 안건지기 식 참부모 부모의 날이 한 날이에요. 섭리적으로 왜냐하면 아버님이 탄생한 날이 하나님 날이고 그날이 부모의 날이고 기원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카렌다를 양력 음력 철폐하고 천일국 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음력 으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는데 그날 어머님이 하얀 한복 에 수놓은 거 촛불 점화 하시고 컷팅 하신 한복 있어요. 그 한복 을 대전교구에서 해드린 거예요. 근데 해드렸어요. 근데 6개월 전에 준비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정성 들여서. 역사적인 옷이죠. 근데 그날 그걸 얼마나 정성 들였던지 거기 천정공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성 들였걸래 어머님이 그 옷을 입으셨는데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연계 나이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없고 옛날 어머님 모습이 아닐 정도로 빛나더래요. 천정공예 경배 시기에 입고 나오셨는데 그게 뭐요.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그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청성 들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을 모셔오면 여러분들이 찬부모님은 무엇을 먹고 사시느냐 영계는 정성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질 돈 그거 아니에요. 정성을 먹고 사는 걸 여러분들이 채율해야 돼요. 우리도 정성을 먹고 산다. 그래서 교구장님 철학은 죽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 누가 정성없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물을 사왔다. 그러면 아버님도 즉각 그 자리에서 누구 줘버려요. 근데 정성 들인 거는 고구마 한 박스 가져가도요. 구워와라 삶아 튀겨와라 그러고 다 잡수세요. 근데 아무리 좋은 양복을 해달드려도 그 자리에서 누구 줘버려요. 자랑하기 위해서 해온 것 아버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정성을 먹고 산다는 얘기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기 위한 것은 정성과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난다. 사탄을 불러드리니까 아버님이 그걸 접수하면 사탄이 쌓이잖아요. 아버님은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분립하는 거죠.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어떻게 정성 드리고 살아야 되나 최일적인 입장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직을 하고 그렇게 모셔보고 살아봐야 변함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첫 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요새 자꾸 원리공부를 시키느냐 여기 나오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연결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조상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느냐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 활동을 하는 거 전단지를 하루에 12장 이상 연결을 알고 협조를 받기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변하고 하라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면서 전단지를 하루에 12장 이상 교장님이 보던 안 보던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최일적인 신앙으로 연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싶지 어떻게 해야 받아요? 아까 나오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실체가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단지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서전을 나눠준다?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보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이 감동해서 연계가 도와주는 역사를 연결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땅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단지를 말씀을 많이 알죠. 여러분들 삼부습비치 공부하고 말씀 전단지를 돌리지 않았다. 새롭게 내가 부활된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원리적으로 볼 때 마음 공부 원리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고 실천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거를 누가 봐서 보든 안 보든 거기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과정이 아니고 기본 원리인이라면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는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여러분들의 주업은 전도입니다. 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니까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부르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참다운 부모와 참다운 자녀가 상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참다운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자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이요 참다운 말씀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천년만년 들어도 실증이 안납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말씀의 맛을 알면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씀의 맛을 알면 일요일 날 교회 올 때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예쁘게 단정하고 새벽 같이 온디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새벽 같이 옆에 내가 새벽 같이 와서 발로 탁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격 받아요 안 찬다는 거예요 새벽 같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그러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맛을 안 사람은 그게 은혜가 돼서 발로 탁 차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러면 다리가 탁 들리는 그 밑으로 쏙 빠져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 못 찾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쎅 웃으면서 아일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맛을 안 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천번만번 천년만년 천번만번 이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천년만년 들어도 실증이 안나 그건 사랑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걸 경험한 사람 엄마 아빠가 때린다고 울으면서 엄마 가슴으로 겨드러 오죠 애기가 엄마 접달라고 그러실 때 떠밀어나봐요 그럼 가슴으로 더 파고 들어와 두드려 맞으면서 엉덩이를 사랑의 맛을 다르니까 그런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이 시험에 들겠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언니 미워서 어떤 권사님 어떤 장노님 미워 어떤 목사님이 미워 어떤 사모님이 미워 천년만년을 들어도 실증이 안나 끝이 없어 그 맛에 취해서 그렇게 오는 거야 여러분들 안내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예쁘다는 사람이 있지만 언니 를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면 어떤 언니 와서 언니는 한복이 들어올리는 것 같아 요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니까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구나 똑같은 말이라도요 사탄이가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사탄의 대행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괜히 그거에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입나봐라 내가 절대 한복 안 입고 안내 안 한다 그렇게 시험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대전에도 그 시험이 들어서 1년 만에 저기 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격이 원래 독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말에 잘 걸려 그 언니하고는 안 걸린 사람이 없어 언니 나는 그랬는데 이런 말을 왜 했어 집에 가서 문자 한다는 거예요 나 그 말이 기분 나빴다고 변명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그 말에 똑같은 를 단다는 거예요 그 언니 라면 다 학을 뛰어 근데 자기가 한복 입었을 때 어떤 언니가 어떻게 했다고 지가 걸려 그게 반드시 나와요 그게 왜 절대권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절대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천년 만년을 들어도 실증이 안 나 그건 사랑 속에 빠졌을 때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소화해요 미워하지 않는다는 하늘과의 약속 하나님을 만난 사랑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꿀맛을 아는데 네가 그런다 그러면 관심 없어 꿀맛이 더 맛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논리적인 조건에 딱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에 안 맞아도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리면 절대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대원칙이면서 듣고 듣고 또 듣고 영원히 들어도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올리고 천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에 젖기 위해서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그런 절대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영계가 역사할 수 있는 나 그 최율적인 신화 공개적으로 교육을 해서 얘기해요 나오미 상 나오미 상이 영계에서 하나님이 참부적 사랑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믿음의 딸이 두 사람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용돈을 십만원씩 주고 싶은 거야 오늘 오늘이라면 어제죠 어제라면 오늘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날 돈을 지져봐도 십만원밖에 없어요 근데 두 사람 앞에 십만원씩 주고 싶어 마음은 근데 십만원밖에 없어서 오만원을 주면 마음이 안편한 거예요 십만원씩 용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나오미가 꿈을 꿨어요 사모님이 두 딸이 있는데 훈독해가 끝났는데 나오미가 사모님 꿈을 꿨대 어떤 꿈을 꿨어요 그랬어요 영계는 공명권이죠 하나의 하나님 앞에 인간들 지체가 하나님과 다 통하고 행적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그런 역사가 여기 천복공에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공명권에 살아면 참 재미있어요 응? 그러고 기뻐요 그래서 그랬더니 사모님이 딸이 분명하난데 딸 두술 옷을 사주고 싶다 그랬대요 응? 근데 옷을 사주면 좋겠지 하고 어떤 걸 사주면 좋으냐 하고 왜 남의한테 물어? 그랬더니 남의가 용돈이 최고예요 그랬대 자기가 용돈이 최고예요 하고 끝났대요 그러면 꿈은 꿨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꿈을 꿨어요 연계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 많아요 사모님도 꿈꿔서 아버님이 야 암흑의 집을 가봐라 그럼 그 집에 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럼 가서 그걸 보듬고 반드시 해결하고 올 일이 생겨요 근데 꿈꿨는데도 무시하고 안 가요 그럼 역사 없어요 그런 일 많았어요 강동교회 이세가 축복받은 지 12년이 됐는데 이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교자님하고 신방을 가고 싶어서 갔어요 이 집의 소원이 뭡니까 애기 갖는 게 소원이지 그래서 교자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왔어요 기도하고 죽도하고 한 달 이내에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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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에서 애들 기도해주시고 하늘이 연기해서 부모님이 역사하신 거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교구장님 사모님이 하나님이지 아버님 대신자니까 그렇게 역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백일잔치 돌잔치는 귀한 애기니까 크게 하면 사탄이가 틈탈까 봐 조용히 가족끼리 하자 왜 귀한 애기일수록 세상에 나타나면 사탄이가 들어올까 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귀할수록 안 알려요 그래서 이제 백일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가족끼리만 먹으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교구장님이 그 집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갈 일이 갑자기 마음이 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침 9시에 엄마 빨리 어디 봐요 그 집에 가보자고 뭔 일이 있는가 뭐라고 마음이 거기 가고 싶다고 갔더니 상을 차려놓고 백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딸기를 사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 딸기가 많이 안 나올 때예요 딸기를 사느냐고 시장을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팩을 사가지고 갔어요 애기가 백일이니까 어리니까 딸기물을 미기라는지 그래서 딸기를 사가지고 갔더니 딸기가 비싸니까 다른 과일은 있는데 딸기만 안 산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백일 밥을 얻어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미안하지 교구장님이 그렇게 쭉 돼서 놨는데 백일 잔치에 너무 귀하고 또 죄송스러워서 오시라고 하기가 바쁘신데 그래서 겸손하게 안 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초점이 잘 맞냐면 돌 잔치가 됐죠 그런데 잊어먹어요 솔직히 저는 메모하는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니라 언제가 돌인지 몰라요 그 해에 애기 없는 집에서 16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집이 애기가 태어났는지 애기 없는지 다 해결됐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교구장님이 엄마 케이크 좀 사오래요 그래서 맛있는 케이크를 무조건 사오라고 하면 또 무슨 연계 계시구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하고 사오죠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예쁘장한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항암치료를 받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할머니가 그런 상황인데 케이크를 사오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돌잔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 집이 그런데 3세니까 귀하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문병을 간대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문병을 갔는데 케이크를 가져가요 그랬더니 나도 몰라 케이크를 가져가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도 마음이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문병 가는 사람이 케이크를 사들고 갔어 항암치료 받으러 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좀 이상하다 그렇지만 교구장님 뜻이 있겠지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애기하고 그 엄마하고 장노님하고 권사님이 항암치료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돌이니까 애기라도 보고 기뻐하라고 우리가 케이크 사가지고 들어갔더니 오늘 돌이라 그러면서 같이 할머니 때문에 돌잔치도 못하고 측은해가지고 할머니가 울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교구장님 가서 돌케이크를 주면서 축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 돌케이크가 병원에 문병 가면서 케이크 사가지고 한 건 즈음이지만 수백만 원의 가치의 효과를 나타냈어요 권사님이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나오미상 그래 실천 공행하려면 내가 돈이 없는데 적은 가치라도 그럴 때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돼요 영돈을 드린다 내가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단돈 만 원이라도 이만 원이라도 아 저기 뜻 앞에 교구장님 가정에 뭐 아니면 누구 따님한테 줄 일이 있나 그런 게시가 정확하게 왔잖아요 비유와 상징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대전도 정확하게 기시받아요 다들 권사님들 예를 들면 아침에 교구장님이 엄마 메리아스를 겨울에 이런 거 입으시죠 여름이 되니까 이런 메리아스 없어? 근데 내가 사러 갈 시간도 없고 바쁘잖아요 그럼 서랍에 없는데요 그날이 가기 전에 권사님이 반드시 사와요 예를 든다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권사님은 어? 오늘 아침에 메리아스 얘기했는데 메리아스를 다 4개를 사가지고 오는 거야 권사님은 어떻게 알고 사오셨어요? 교구장님이 그냥 사다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미 그날 가져왔다는 얘기는 어제부터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보다 앞서서 누가 연계해서 하늘이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마이너스 날 것 같으죠? 하늘을 알고 연계를 하고 내가 실천 궁행했을 때 연계 협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고 날 것 같은데 절대 안 나요 그 이상의 축복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공명권에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 많겠어요 물질 축복이 오는 기준이에요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하늘이 필요하다 할 때 효도하기 위해서 물질이 있잖아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자 다 효도하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럼 누가 가져와야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식구가 망하느냐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갖다 쓰시고 갚지 않는 이유 꼬어 달라고 안 하시죠 하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채율적인 신앙 채율적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자 하늘과의 뭐랄까 특별한 만남 사도 바오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인체? 예수님의 영인체를 만나서 벼락을 맞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벼락을 맞았다는 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버리고 전도사로 나선 거잖아요 원래 사도 바오리가 똑똑한 선지자지만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르세인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회심 마음을 돌이켜서 광야시대 광야 그걸 뭐냐 17년 동안 사막을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는 사도 바오리에요 100% 마테마가 누가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 다 보세요 다 사도 바오들 얘기에요 그 사람 예수님을 직접 육신 쓴 모습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났지만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율적 신앙을 하면 어느 한순간 영원히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개성질일체의 충격 사랑을 채율하게 돼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변함이 없어요 조금 바람이 불고 조금 누가 뭐라고 하면 삐져가지고서 저기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헌금하던 것도 안하고 큰 베이비죠 여러분들이 많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 조금 여러분들 충격적이라고 할긴 뭐 하지만 많이 성장했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지난주에 기록에 남으니까 또 지방에서 누가 이거 유튜브 보다가 천복공 언니들은 또 다 호티타고라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교장님이 한 30분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주에 온 사람들 근데 사모님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지난주에는 또 재밌는 게 천복공이 북부지역이니까 토요일날이 북부지역이죠 지난주 토요일날 북부지역 훈덕회 때 아침에 앞에 가서 앉아서 훈덕회를 하기 전에 사모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북부가 제일 멀다는데 잠도 안 자고 말씀이 그리워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나 야 참 멀리서 어떻게 저렇게 왔을까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사모님이 눈 뜨고 있는데 사모님이 앉는 자리가 촛불 켜놓은 데잖아요 그 온 사람들이 온 사람들의 조상들이 일렬로 서서 또 암흑의 조상입니다 암흑의 조상입니다 하고 쫙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조상들이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새벽같이 잠도 안 자고 말씀이 그리워서 왔나 그 생각을 했더니 조상들이 와서 다 인사하고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아이고 생각 잘못해서 몇 백명 인사 받느냐고 줄을 보여요 지금 그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실 안 하려고 교장님도 절대 엄마 듣으면 들은 대로 끝나 그러면서 살죠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교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모님이 앉아서 순간 저 교장님의 말씀을 몇 프로나 알아들을까 그 생각 나죠 이 사람들 지금 사모님 말씀을 해도 몇 프로나 알아 듣겠어요? 그렇지만 사모님은 애기면 애기대로 성장시키고 때가 되면 받아 먹을 때가 있겠지 그 심정으로 해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못 먹어서 죽을 먹는 사람도 있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미음을 먹어도 하나라도 알아들어서 변화가 된다면 성장한다면 사랑주머니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제가 있는 한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날 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앉아서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모님이 얘기했죠 말씀이 마시나 힘들고 지칠 때 자기 영인체를 보라고 했어요 내 영인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버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자기 영인체 나이를 알면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인 걸 전문을 보여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생아실에 가봤어요 애기나면 신생아실에 처음에 가면 애기들 똘똘 말아놓죠 근데 그 애기가 집에 돌아와서 조금 크면은 그 많은 거 풀르고 뭐를 덮어놔요 입을 덮죠 신생아는 그 꺼지로다가 저기 뭐야 베넷 보자기로다가 똘똘 말아놓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백일이 안 됐을 때는 그냥 포대기로 덮어놓죠 뭐 그냥 타올로 싸기도 하지만 근데 그때 여자들만이 있어서 그랬나 근데 원래 핑크색은 남자 상징인데 근데 그 신생아 애기들이 쫙 누워있는 거예요 환상이 근데 여기 핑크색으로 된 포대기를 다 하나씩 덮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몇몇 애기가 손을 빨고 고개를 깨워깨워 던지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딴 애들은 아직 고개를 돌리지도 않아 몇몇만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부담스럽다 그건 신생아도 아니에요 먹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빨리 통과해야 돼요 빨리 커야 돼요 하루에 영인체가 10살, 20살도 클 수 있어요 말씀의 맛을 알고 사랑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상생활에서 육신 쓰고 채율이 강하면 천년, 만년을 압축시킬 수 있다고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10년을 땡겨서 영인체가 크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보통 사랑 속에 빠지지 않으면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겨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누워있는 아기라면 말씀을 알아들을까 했는데 아기 모습이었어요 근데 교구장님한테 당신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아기들만 다 누워있던데 그래도 공기는 분별했잖아 영적으로 조상들은 다 들었겠지 뭐 일단 조상들부터 분별시키고 교육을 시켜놔야 키우지 그러시더라 그건 좋게 이제 교구장님은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천, 궁행에서 영계의 협조를 조상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협조하는 거예요 타 영계에서는 돕고 싶죠 조상들은 돕고 싶죠 내가 실천, 궁행 안 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무지의 가운데 있으니까 못 돕는 거예요 영계의 법칙과 지상의 법칙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기에 바빠 주위 돌아볼 길은 없어요 내 삶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살이라면 두 살이라면, 한 살이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시간이 없죠 그런 걸 알고 감사하게 사역자 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내가 열두 장이든 사십 장이든 자기 기준을 세우고 하세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천하는 삶, 실천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성화삼주기 성화삼주기가 지나면 더 큰 영계가 도와주고 싶어 할 거예요 영계 역사가 성화삼주기가 지나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기원절 천일구기 기초가 7년이잖아요 2020까지잖아요 2020까지 지금 이대로 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천일구기 기초가 되면은요 여러분 하나하고 기성교의 하나하고 아버님은 안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서 기성교 하나씩 가서 전도사로서 다 부흥이 하고 전도해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역자 경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낮밤 없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번에 성화삼주기를 맞아서 우리 지금 벌써 900페이지 읽어요 이렇게 많이 읽었어요 이번에 천성경 한번 완독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니까 말씀만이 우리가 맛을 알고 사랑을 저축할 수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만이 오병이의 기적 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쪽 가지고서 몇 천명이 먹고도 다섯 광주리가 남았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가면은요 오병이와 그림이 있어요 그 교회에 있어요 집회하시던 곳 어떻게 떡 보리떡 다섯 개하고 고기 두 마리를 몇 천명을 먹이고서도 다섯 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가 아버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점심 먹어 봤어요? 아버님 뭐라 그래? 12시가 넘었구만 점심 먹자고 아버님이 물 잡수시면서 짭짭짭 따라 하래요 그럼 우리가 짭짭짭 그러면 배부르지? 그럼 배불러요 물 한껏 가지고 수천명이 먹어 그게 말씀의 맛이야 먹지 않았는데 먹은 것 같이 부르고 기쁘고 사랑에 취하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교회에 오는 것도 가볍고 즐겁고 여러분들 지금 4개월 교장님 제가 원지 4개월 지났는데 여러분들 처음 스타트의 얼굴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진 거 알아요? 너무 예뻐졌어요 그때 내가 옆 사람 보세요 그랬어요 처음에 그때는 그렇게 나는 천복공연은 왜 이렇게 못생긴 사람만 불러다 놨나 근데 지금은요 엄청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 언니들이 그렇게 예쁜지를 몰랐대요 한복을 입고 요새 하는데 야 우리 언니들이 저렇게 예뻤던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예쁜 언니들이 맞냐고 하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얘기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예쁜 것 같은데 요새 엄청 예뻐졌다고 말씀이 부활된 사람은 예뻐지죠 그게 연계협주를 받는 증표예요 연계가 함께 하면은요 무용의 힘 그건 아름다움 빛의 광채로 나타나요 이목구비가 예뻐서 예쁜 거예요 개성진리체인데 이목구비가 아주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미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아름다워지고 기원절 아버님 성화 3주기 올 때까지 더 바람이 거세게 불죠 근데 우리 시간 없어요 그런데 곁까지 치지 말고 우리는 고속도로로 천부모님 바라보고 가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스팸 처리해서 보지 마세요 유튜브고 뭐고 다 보지 마시고 그 외에는 관계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동료, 언니들 선교사들이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가서 축복받은 사람 몇 가정 있더라고요 그거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어머님은 청평 40일 수련 받고 회계하면은 축복가정으로 복귀되고 수련을 받았는데도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축복가정에서 빼버리라고 하셨어요 기준은 어머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런 걸 아시고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가기도 바쁘고 사랑하고 살기도 힘들어 내가 처해진 여건 내 나이 한 살 최소한도 스물 한 살 이상까지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 궁행하는 삶으로 열매받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기하신 하늘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수많은 복귀섭리 역사를 부모님의 고단하심과 외롭고 힘드신 터전 위에서 승리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저희들에게도 천지인 참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시기까지 말 못하는 아픔을 감당하시면서도 너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생산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아버님은 고통보다는 생산의 기쁨의 찬미를 부르시며 저희들을 끌어안아 이렇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잠시 잠깐이라도 아버지와 관계없이 가지 말아야 할 방향과 가지 발을 내딛으면 안 되는 낭떠러지로 내딛고 있지는 않나 항상 염려하시며 영계와 하늘에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지는 가고 오고 먹고 자고 모든 것들이 하늘과 영계에서 저희들을 바라보고 안내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곁길로 갈 수 없으며 참부모님의 효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임을 다시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 올려옵니다 저희들이 무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못했고 부모님을 알지 못해 불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실체 천일국을 이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갇혀가기 위해서 원리를 무장하고 그 심정의 터전 위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실천공행의 삶으로 전도의 일선에서 아버지를 증거해요 나의 영인체가 말씀으로 성장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갖고 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들은 전도가 주업이었고 나의 생활 전선이 부업으로 아버님은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라 내 품 안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말고 영계에 그은 지상이던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부모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줄 아는 귀한 따님들에게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부모님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내일은 성의를 준비하면서 목마음이 일치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천복궁의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마와 사의 기운이 틈타지 못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님 실천되어 줘서 아버님만이 영광받으실 수 있는 이 천복궁 재단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당신의 귀한 따님들은 이것이 핵이 되어서 천복궁을 지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뜻 따라 승리하셔서 부모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님 성화 3주기를 준비하는 저희 모습들이 항상 회개하고 평건하게 되돌아보면서 부모님을 영광 가운데 모시고 부모님을 유리해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은 감사와 감사 속에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아버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님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내용이 있거들랑 마음껏 지시하시고 마음껏 활동하셔서 아버님 마음껏 누리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납니다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정과 아버님 운행되는 내용에도 항상 하늘만이 직접 주관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납니다 축복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부고하며 추건하였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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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